이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랑해 진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참된 영적인 축복을 알고 보금을 하는 큰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참보금을 누림으로 우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영적 축복을 누림으로 현장에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한 주간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5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오직 집중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마음들과 생각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현장에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망민 다 보좌 앞에서 참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보금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녀 참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영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보금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큰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 통신망인 파수꾼을 서게 하시고 치유의 중인으로 영적인 유사가 되게 하시며 썸이 산중직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 붙잡고 세계복마에 앞정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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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줄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 낸 기름 4분의 1 흔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시공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목사님 사회과 오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아 강화 조치 연기관계로 1월 17일 주일까지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동일하게 우리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18일에서 22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혹시 그리두기 강화 연장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학년도 하나 서미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1학년 입학하는 연령으로 학교의 교육방침에 동의하는 후대 8명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1월 11일에서 23일까지입니다 지원서류는 유아교육기관 재학증명서 학부모 다짐서 및 동의서 입학원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진용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흥검 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고 1월 3일 주일 흥검자 명단은 카카오톡 하나교의 소통방을 통하여서 공지되고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월 11일 월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피지편 이번 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사대교구 수성구 석종형군 김미정 권사님 차남 결혼식이 1월 16일 낮 12시 50분에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낮 12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일대교구 상인 3구역 황은영 전도인 부친 김위용 장로 장인 소청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메시지 시청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은약의 여정의 주인공입니다 He is one of our main actors of the Covenant Journey musical 굉장히 편안하게 찬양을 하니까 편안하게 들립니다 Because he sings the song so peacefully we can also receive it peacefully Some people who sing this very song sing it in a difficult way and so we have to listen to it in a difficult way And I feel this not only for Deacon Yoon but for everyone in our praise team that they sing with so much peace 전 세계 우리 가족들 오늘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I pray for all of our members of Emmanuel Church and all around the world that you will enjoy true peace There was a person who sent a text and there was no return number or name It was a text that said please save me There was no name to the text but it seemed like the person had a mental disorder I'm not sure exactly how many members there are in the family but the mom and the dad all had problems I'm not sure how many more but at least three had mental disorders 조금 조금 이렇게 답을 보내주려고 해도 잘 소통이 안 돼요 And even though I tried to return the text with certain answers it was very difficult to communicate 이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많이 염려하고요 또 이제 의심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And that's why things get harder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But the word of God said Do not fear about anything 하나님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The word of God said Be strong and courageous 그것도요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And it was not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no reason It says God said I will be with you 자 일단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First there are three reasons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오늘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In this introduction I want all of you to receive your answers through this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face hardships 심지어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공부하기 힘들 정도로 영적 문제가 많아요 Even young children are suffering spiritually so much that they cannot even study properly 성경에만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But only the Bible gives us the answer for that 그래서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That's why there's no need for you to worry 심지어는 요즘은 많은 이런 정신적인 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Right now mental disorders and mental illnesses is spreading throughout the entire world 왜 염려하지 말아도 되느냐 Why is there no reason for you to worry 성경에만 있다고요 The Bible says the reason 사단이 열두 가지 전략 가지고 인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Satan has completely destroyed the world with the twelve problems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복음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That is why the very first place the gospel was given in his Genesis 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It says the offspring of the woman will crush the serpent's head 굉장한 메시지죠 That is a tremendous message 말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Now what does that really mean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Jesus Christ has come to destroy the work of Satan 예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를 깬단 말은요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So Satan is not a being that will just disappear Jesus Christ with his authority broke down Satan's authority 성경에는 이 얘기가 주의 얘기입니다 And this is the main content of the Bible 양의 피 바른 날 그 저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The day you spread the blood of the lamb you will come out of that curse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That is the promise of the Bible 성경의 마지막에도 보면 요한 1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Also at the end of the Bible 1 John 3.8 it says the reason why the son of man came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There is no reason for you to have fear at all Here's the second reason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준 겁니다 For you who have become the children of God He's given you an identity and authority 저는 사실 이때부터 응답했어요 It's actually from this point that I received answer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허감 권세를 이길 신분과 권세를 준 거예요 God has given us the identity and authority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Satan the work of Satan and forces of darkness in the name of Jesus 나는 옛날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지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게 철저히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신분과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를 준 줄 아십니까? God has given you this status and authority but what kind of status and authority?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God has given you God has given you an authority that when you pray that prayer transcends time and space 그 정도가 아닙니다 but that's not all 과거, 오늘, 미래를 통과하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었어요 It's an identity and authority that actually passes through past, present, and future 어떤 현장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줬다니깐요 And it is an identity and authority that can transcend any circumstance 엄청난 겁니다 It's a tremendous one 여러분이 믿으셔도 저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응답했어요 You have to believe that for me the moment I believed in this fact all the answers began 얼마만큼 응답이 많이 왔는가 하니까 계속 왔어요 Do you know how many answers I have received? the answers continue to come 그래서 옆에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문제지 응답 계속 왔어요 The people around me are the ones not receiving the answers but for me answers continued to come 어려움을 오면 기다리면 더 큰 응답 왔어요 And when hardships come I simply wait then a greater answer would come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I pray you will hold on to this covenant 잘 아는 게 아닙니다 It's not something that you should know very well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 붙잡는 순간에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But the moment you really hold on to this covenant the works begin 자 광약길 걸어가는 길에 자칫 잘못하면 불안해요 As you're walking through the wilderness if you're not careful you can be very anxious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래 생각하면 걱정되잖아요 Think about it When you just spend a moment thinking of your future you can start to be worried 이걸 사단이 합니다 But Satan knows this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굉장히 근심된 얼굴로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This person was diagnosed with cancer and with a very worried face they came to see me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ut this is what I said 생각지도 않은 병이 걸렸으니까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It is worrisome that a disease you didn't know you had is suddenly diagnosed up for you 여러 가지 얘기 들으니까 힘들잖아요 And you're hearing all kinds of words It's going to be hard 이때 반드시 사단은 당신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But it's at this time that Satan will surely try to attack you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However God at this moment is trying to bless you 어디에 써야 되느냐 So where do you want to stand? 굉장한 겁니다 It's really important 여러분에게는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었다 God has given you an identity authority to overcome 그때부터 저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For me believing that ended all of my problems 찌들지게 사람들이 권한하니까 돈밖에 모르잖아요 다 끝난 것이예요 People are only focused on money because they're stuck in their poverty but all of that is finished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신분 권세를 여러분 주셨다니까 Why is that? Because you have been given a status an authority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when you pray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 없는 자리 때문에 그렇게 걱정한다 저는 다 끝났어 So many people worry about positions and they fight over different things like that but for me it was all over 어떤 분이 모사님 오랫동안 비법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몰랐어요 A person said to me Oh it must have been so hard because of all the persecution in your life and I thought that's not true I don't feel it was difficult at all It's true Because of these blessings that God has been given to me in a historic way none of that was a problem When I see other people struggling so much because of the problems that they face around them I feel sorry for them Wherever you go God has given you this answer that can transcend not only time and space but whatever field that you're in So don't be afraid God said I will be with you I will not just simply be with you but I will be with you just as I was with Moses There are so many important things in the Bible He says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at is such a sure blessing In the Bible it says this I am the Lord your God who has rescued you from Egypt And here is the third reason why you shouldn't fear God is emphasizing something important to us What is it? He has given us the blessing of worship He has given us the blessing of worship In today's passage in Numbers 28 He's emphasizing worship Now if you are not so smart you would think that God is just simply repeating himself but he says the same thing When you restore correct worship you can enjoy the blessings of the throne of God I will talk about this and I will talk about this for a whole year May you receive healing and strength from God May you receive healing and strength from God if you do not have healing of your heart nothing will work What the hell what is your heart? what is your heart? what is your heart? things that don't work according to what you want that's what your heart is what is your heart? what is your heart? doing whatever you want is your heart 이 두 단어 속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마음 치유가 안 돼 버리면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하다니까요 생각은 안 그런데 나는 잘 믿고 싶다는데 불안한 거예요 마음 치유가 안 되니까요 많은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마음 치유가 안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를 오래 했는데요 많은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 교회의 배경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렇잖아요 왜요? 내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요 장모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뭐가 말입니까? 내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요 부산 전체를 룹에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배경이 있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전도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통행금지 때문에 제일 걱정돼요 그거 맞춰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 온 필빡 받지 맨날 다른 전도사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감사한 거는요 나 전도한 대통령 감사한 거 통행금지를 없애줘서 너무 감사한 거 왜냐 마음껏 전도하더라 누가 말일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들면요 축복받아 놓고도 축복인 줄 몰라요 그렇죠 고쳐야 됩니다 마음이 병이 들었뿐니까 생각은 안 그래 생각은 뻔하다니까 옳은 거니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도 안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병이 들었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요 뇌로 옮겨가면 영혼 속으로 파고도 이걸 걸칠 수 있는 답을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눈만 감아도 치유되기 시작해요 우리 remnant들이 아침에 일어나서요 눈 딱 감고 말씀 목상만 해도 치유돼요 다들 급하게 일어나잖아요 다들 막 힘들게 준비하잖아요 다들 바쁘게 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렘난트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세요 서미답게 다 기도 시작하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은 시공간을 분명히 초월합니다 혹시나 틀린 사람이 여름을 괴롭힙니까 말할 겁니다 현장에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매일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적사는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해외에 흩어진 렘난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흑암 근세를 깨트리셨다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시공간 초월하는 신분과 근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예배에 성공한다면 모든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죠 확실합니다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귀신 말에 속지 마세요 무당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정인입니다 제가 말이죠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여러분을 잘 지도할 능력이 있다면 정인이 아니에요 나는 망하는 시대에 망하는 동네에 살았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크게다가 말이죠 우리 부친 돌아가시면 우리 집은 어려웠댔어요 저는 그때요 어렵다고 생각 안 했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니깐요 중학생 때 내가 거의 굶었어요 그 때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첫째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참한 게 아닙니다 전혀 표시 안 냈어요 그러나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키가 표준이 된 거예요 이 표준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몰라요 Do you know how convenient it is to be at this height? 몸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It's very good to manage my health and my body 큰 사람들 보면요 조금만 음식 간에도 병 나버려 People who are very tall Even if they eat the wrong foods they get sick so easily I have a friend who is 190cm tall 이 친구가 큰 그룹에 취직을 했어요 He got a job at a really big company 한 달 연수를 받았어요 And he was able to study for a month overseas 근데 거기서 주는 음식만 먹으니까 모자라가지고 간염 걸리고 But the food that he was given at that time of training was not enough and then he had some kind of infection So don't be deceived The hard things in your life should not be true hardships I never fell into poverty Why? Because I will receive answers and be a witness Our remnants need to restore this faith And Satan, knowing that He will then surrender to you Because he knows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걸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걸 사단이 안다니까요 절대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허감 세력을 멸하겠다고 하세요 What is the first promise of God? He will send the Christ to completely destroy the work of Satan 우리를 구원하겠다 정도가 아니여 신분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세요 And he did not just stop at saving us He gave us an identity, status, and authority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크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예배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살리게 하세요 He gave us the strength of prayer as well as the power of worship so we can save the world 영적 문제 가진 분들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If you have spiritual problems and yet you have success in your worship you will have success in your life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입니다 오늘 험없는 수양 가져오라 1년 된 수양 가져오라 수송아지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약구 잡은 예배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바꿔야 됩니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요 귀신들 있는 사람 점수로 안 가보세요 건방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또 와서 수송아지 가져오라 아마 수양 가져오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운명을 바꾸었다 바꾸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막 실험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일주일만 무당촌천도 들어가 보세요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악한 영들이 다 알아요 요즘 보니까 나훈아 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테스 형을 불러가지고 유행이에요 보니까 테스 형이 뭔가를 부르는데 소코라테스 형이라 소코라테스 형이 소코라테스 형이 뭘 말하고 왔냐면 네 자신을 알아라 이라고 갔잖아요 소코라테스 said that you should know yourself 그런데 그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어디 있냐고 그랬지 네가 누구냐고는 묻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알아본다 소용 없어요 네가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뭔 죄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나니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엄청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는 순간에 오늘 운명이 뒤바뀌해 버린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거기에서 해방돼 버린 것이다 노아 방주시대 저주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메시지를 말해요 망할 줄도 모르고 세상 그 바벨터 싸다가 망하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무너지는 성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열 기적을 베풀어서 예급에서 나오게 한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누리 끝난 겁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계속 이러면 속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을 만날 때를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계속 불신앙만 얘기해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절대 그렇게만 자녀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계속 불신앙 얘기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운명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운명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집이 없을 때인데 이사를 가는데 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이 너무 좋아 연못도 있고요 다진 잘했는데 너무 싼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나무도 있거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 주인이요 가위 들어와서 나무 다 잘라줘 그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점쟁이가 점을 치고 왔는데 그 집을 새로 만드는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니 2년 동안 살면 안 된다 미사님 겁이 나가지고요 그 집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요 그 집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요 한 2년 쓰라는 겁니다 난 2년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집 아들이 딱 거기에 죽었어요 나도 몰랐네 그리고 점쟁이가 식인들 다 했는데 왜 그러냐 그건 놀라운 일이더만요 날짜 잘못 지켰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비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해 불신자는 사단의 근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겁니다 the non-believer is under the control of Satan so rightfully that's happening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끝나 보니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뭔 나쁜 사람들이 뭐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의 성공을 말합니까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자유의 엄청난 재물을 어디로 가져오느냐 성막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물 일곱 개 있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곱 개 있잖아요 여기에 재물을 드리란 말은 치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만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사람 맡고 예배 봐야 된다 어떤 경우도 부르지 있잖아요 이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최대 선물을 멍고하니까 구원 받은 여러분에게 예배 뺏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non-believers would have no idea of these words 그러니까 저 선진국 미국에 정신병자들이 줄을 지어 있잖아요 and that is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places like America 그 remnant들 미국이나 외국 가서 밤에 한정한 대로 다니면 안 돼요 remnants who are going overseas to America or other countries you shouldn't go out at night so freely 그 모르고 remnant들 외국 나와가지고 미국 군대 가서 밤에 이렇게 달면 안 돼요 remnants don't walk arou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other countries like in America 그 길에 나와 있는 사람 대부분 마약 환자고 정신질환자들 people who ar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at night are mostly either abusing drug abusers or they are having mental problems 특히 한국 사람들 노래요 and they would like to bother Korean people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 아이가 부인이 사탈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남자가 이렇게 운전 때 앉아 있었잖아요 there was a couple where the husband was inside of the car at the driver's seat 누가 머리 총 쏘고 끄집어내고 차 가지고 왔다니까요 but there was a person that came shot the man the husband who was sitting at the driver's seat shot him pulled him out of the car and took the car away and that's what happened to them so just to get the car they would kill the person with a gun and then steal the car now the wife came back from running her errand she sees her husband bleeding from the gunshot and there's no car 더 웃기는 건요 이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뒤에 보니까 애기 소리가 나거든요 차에 and here's the amazing thing there was a baby that was in the back seat 이 애를 끄집어내고 저 절벽에 던져버려거든요 and he took that baby and he threw the baby over the wall 심각합니다 it's so seriou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약 안 잡으면 안 돼요 성경에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you must hold on to this covenant the Bible is not emphasizing it for no reason 세 번째 예배 성공이 뭡니까 what is the third point to success in worship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주관상 그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now God is telling us to do this work of going out to the world and changing the faith of the people 그 준비를 광야에서 지키는 겁니다 and all that preparation is in the wilderness 너의 가문을 바꾸라 so change your own family line 이제 현장을 바꾸라 change your field 속지 않으면 돼요 just don't be deceived 세상을 바꾸라 change the world 여러분 언약 자꾸 흔들리지만 안 하면 돼요 hold on to the covenant and just don't shake 광야에서 흔들리지만 안 하면 가난한 땅 들어가요 as long as you're not shaking in faith in the wilderness you will enter Canaan 4절에 매일 같이 하라고 돼요 in verse 4 it says that you should do this every day 이 예배를 매일 하라고 you're doing this worship every day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도 한 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but not just like that but you will offer the lamb in the morning and at night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if it were you would you do that 매일 every day 또 안식일에는 두 배로 and also double that amount on the Sabbath day 매일 그러다가 6년 만에 한 번씩 또 안식년 7년째 완전히 50년째 되면 희년 또 지키고 이게 뭔 말입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운명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걸 이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운명은 바뀐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운명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자녀 아닙니다 그 테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 그 올무에 걸린 사람들을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민숙이 나온 광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말을 먹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꼭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밤낮 없이 예배드리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해도 못할 거예요 보니까요 매일같이 양잡고 예배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뭡니까 유대인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걸 지금 재물을 내놔 재물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어요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밖에 안 들여서 뭡니까 돈을 헌금하는 데만 다 썼어 말 됩니까 이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은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예배에 성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안 믿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복음 깨닫는 것부터 믿었습니다 보호자의 배경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신분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은 권세의 배경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응답은 전 세계로 연결될 수 있어요 코로나 좀 계속될 겁니다 은약 없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될 겁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은약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바꾸고 나를 바꾸고 굉장한 걸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왜 성교하느냐 2부 예배 때 얘기하겠습니다 Why do we do missions? I will explain that more in the second service 굉장히 이유 있는 재앙입니다 코로나가 코로나 is actually a disaster with very much reason 역사 연구해보세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없어지는가 연구해보세요 age by age when did disasters arise and fall? Let's talk about that in the second service 일단 오늘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의 문제에 두려워하지만 속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라 그 은약을 잡으라 Don't be afraid I want you to hold on to this covenant right now and see how your fate has completely changed 여러분들은 세상사에 있는 신분 권세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You already have this identity and authority in Christ so come out completely from that fate 그리고 이제 현장 가문을 바꾸라 And now you change your family line and your field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혀 어른들 보면서 살았거든요 가문을 바꿔야 돼요 And I don't know about you but I have witnessed and observed the adults in my family line but change your family line 그 따라가면 안 돼요 don't follow after it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설파할 것도 없어요 바꿔야 돼요 광야에서 그걸 다 바꾸고 가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hold on to this covenant 저라도 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복음 딱 깨달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기를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왜 성도가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응답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거거든요 제일 쉬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또 물질밖에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속여요 물질에 노해라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요 가는 곳마다 물질 축복을 쏟아 부어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인만웰 이 서울 부산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쏟아 부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난트가 주역이 될 겁니다 그 이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연구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많은 병자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많은 병자들을 많이 봤어요 because there were so many sick people around me 그런데 크게요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신 거죠 but through that God gave me an answer 그래서 나는 그냥 응답으로 만드는 게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바꿔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이에요 성경이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게 만민 237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야 돼요 그게 보험 아닙니까 그걸 제자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and we need to raise them as disciples summit the summit 확실한 언향을 주시고 He gave us a sure covenant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perhaps some of you are facing hardship right now 말을 맺겠습니다 but let me conclude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속지 마세요 and don't be deceived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we have already experienced 걱정 안 해도 됩니다 just don't worry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배경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I don't have any background I have no one to help me 그럴 겁니다 I'm sure that's true 괜찮습니다 but it's all right I can't even confess or even share the testimony of everything that happened I can't share all the things that happened to me 단 증인입니다 but I am a witness 걱정하지 마세요 so don't worry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많은 우리 제자들 걱정이 있을 겁니다 I'm sure that our pastors assistant pastors and evangelists around the nation and the world have many worries 안 해도 됩니다 but you don't need to worry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쓰실 겁니다 God will use you in the most precious way in this age I have seen this myself as I was an assistant pastor I saw all my co-workers worry about the future 저도 자칫 잘못하면 그래야 될 뻔했어요 and I could have done that as well 속지 마세요 but don't be deceived but don't be deceived and don't be deceived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for everyone we all have to live and one day die I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the Lord Lord Jesus Christ Amen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Net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여도 주님께 바치여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바치여도 주님께 바치여도 주님께 바치여도 하늘의 영광을 버려 주님께 바치여도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감사하고 참된 예배를 누림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업과 학업과 가정과 삶위에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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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